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치권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계약 청론부문을 할 거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한다고 그랬죠? 다음 주까지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오시면 돼요. 모의고사는 잘 봤나요? 그래요? 문제는 잘 본 거죠? 답이 잘 안 나와서 그러지. 답이 안 나오면 보통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다음에 영향을 많이 받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민법문제는 너무 잘 만들어져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가장 지금 다른 학원들 나오는 모의고사를 내가 다 풀어보거든요.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다른 회사든 간에 영어학원까지 다 풀어보는데 모의고사 문제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법문제는 너무 잘 만들어내요. 문제를 너무 잘 만들고 요즘 추세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니까.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냥 해설 강의를 듣고 버리지 말고 한번 꼼꼼하게 매치시켜서 좀 풀어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점수를 올리는 데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거든요. 점수가 안 나오면 충격을 받아요. 그게 여파가 한 일주일 가거든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은 학생들 기분에 맞춰주는 것 같아요. 이게 기분이 좋아라고. 그런데 그 문제는 나중에 쓸모가 없어요. 시험장에 어떤 학원 같은 데 보면 해설 같은 데 보면 어느 학원 나오는 문제 보면 해설에 이건 시험장에 가서 풀지 않고 패스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내놓는 해설에도 있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왜 내죠 그러면? 쓸모가 없는 문제를 왜 내줘요? 그런 문제가 한 민법 문제 40문제 중에서 한 3문제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3문제 하면 15개 질문이에요. 그럴 바에 그러면 수험생들이 도움이 되는 문제를 내가지고 가르쳐줘야지. 그런데 그걸 패스할 문제는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내가 고를 문제인 거지 그걸 지정해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눈속인 것 같아요. 제가 봤잖아요. 사기성은 아니에요.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위법성을 초과해야 되는데 풍선을 불었는데 안 터지는 형태. 그 정도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수험생들이 골라내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요. 요즘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잠깐 봐보면 이렇게 건물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건물이 나왔는데 이건 바이러스 안 오는데 이건. 건물이 나오는데 여기에 창틀을 우리가 보통 창틀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지금은 창호라고 해요. 창호, 창호 그럽니다. 창틀을 수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애드레는 이게 판례가 나온 건 202호하고 원래는 202호였어요. 원래 이 두 개를 공사를 했는데 창틀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공사비를 안 준 거예요. 잔금을 안 준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업자가. 이게 원래 두 칸이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가 202호하고 202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를 안 준 거예요. 안 주니까 이 항반이 뭘 했냐면 이 두 개를 점유할 수는 없잖아요. 두 개 점유해도 되는데 이 점유 형태는 나중에 경매를 배울 때 배우세요. 몸통아리가 있어야 점유를 하는 건 아니고 판례가 인정하는 유치권의 점유 같은 경우는 점유가 유치권의 생명인 건 아시죠?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죠? 유치권이다 그러면 첫 번째는 받을 돈이 있어야 돼요. 받을 돈이 없는데 유치권 남의 물건을 점유한다? 이건 불법 점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받을 돈이 있어야 돼.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을 모르겠다 그러면 받을 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섬장에서는 받을 돈이라고 나오지 않으니까 채권 채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유치물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치물입니다. 물건입니다. 물건인데 물건을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점유해야 되는 거예요. 점유. 점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럼 받을 돈이 있어야 되고 점유를 하는 게 유치권의 생명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써야 되거든요. 이게 유치권이. 그러면 이 채권은 이제 담보물이 있으니까 뭘로 불러야 되는 거죠? 채권하는 게 아니라 피담보 채권 그러는 거야. 담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피담보 채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받을 돈이 있고 그게 점유물. 이게 있는 거죠. 그런데 점유는 나중에 배우세요. 나중에 경매 같은 걸 배우다 보면 중개사가 돼서 자격증 하나만 따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부수적인 걸 몸에 갖춰야 몸에 상승 효과가 올라가는 거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이 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 안 벌려면 누가 이걸 하고 있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점유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판례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CCTV 같은 거 있잖아요. 설치하는 거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점유로 봐요.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두 군데 찢어져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점유하고 있는 형태, 내가 관리하고 있는 형태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면 판례는 점유로 봐주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 공사업자 있잖아요. 이 공사업자는 어디를 점유했었냐면 202동을, 202호만 점유를 했던 거야. 이 하나를. 소송이 제기된 거지. 그때 판례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201호하고 여기 201호하고 202호에 받을 돈이 있잖아요. 피담부 채권. 이 받을 돈. 하나만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부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갖는 걸로 본다. 201호하고 202호 모두 받을 돈. 즉 무슨 말이에요? 피담부 채권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의 판례에 있습니다. 아무리 202동을 하나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201호 공사대금까지 받으려고 점유하고 있는갑다. 이렇게 봐준 거고 두 번째는 점유를 어디만 하고 있는 거죠? 202호만 지금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유치권은 뭐만 생기는 거예요? 유치권은. 201호도 생기는 거예요? 202호도 생기는 거예요. 유치권은. 점유만 하고 있어요. 점유 있어야 돼요. 생명이 점유한 유치권은. 그럼 어디를 점유하고 있죠? 202호. 그렇죠? 그럼 유치권은 하나, 두 개. 202호만 생기는 거예요. 201호가 아니라 202호만. 그래서 202호만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고 여기 202호는 유치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게 이 판례의 포인트였어요. 원래 판례 자체가.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형궁발댁에 이렇게 한다고. 여기 공사업자가 갑이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갑은 뭐라고 했어요? 202호에 유치권만 성립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일반인들은 갑은 202호만 유치권이 성립돼. 동그라미. OK.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호가 왜 유치권이 성립되는지를 이야기를 안 해요. 예전에 우리 31회까지만 해도 첫 문제 패턴이 이거였어요. 갑은 202호 하나만 유치권이 성립돼 하고 외우고 갑을 해요. 결과거든요. 결과인데 왜 202호만 유치권이 성립되지? 왜 202호만 유치권이 성립되고 201호는 왜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이것을 물어봤는데 요즘 이 상태는 안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전까지만. 그런데 요즘 지금 트렌드가 이걸 물어봐요. 왜 202호만 유치권이 되는 거야? 답은 뻔해요. 뭘 하기 때문에. 점유를 하나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202호는 점유를 하지만 202호는 점유 안 하잖아요. 그럼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 이유를 지금 물어요. 요즘 트렌드 문제가. 우리 중개사 문제가. 그런데 옛날처럼 몇 날 동그라미 치다 가요. 결과만 외우는 거지. 결과만 외우니까 나중에 섬장에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근거를 물어보는데. 결론을 해볼까요? 우리 섬에 나왔던 거.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202호를 경매 붙일 수 있나요? 아니면 201호까지 경매를 붙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경매를 어디를 물어봐요? 다 붙이는 거야? 아니면 하나만 붙이는 거야? 경매를. 하나만 됩니다. 왜? 유치권이 하나밖에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유치권에는 경매권이 있잖아요.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그럼 201호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문제가 나온 거야. 32회 때인가. 이 문제가. 우리 섬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에게 애운단 말이에요. 유치권은 채권이 있어야 되고 점유를 반드시 하여야 성립됩니다. 그러면 유치권, 채권, 점유 동그라미 동그라미. 왜?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응용이 안 돼버리는 거야. 응용이. 그런 형태의 문제가 패턴이 바뀌어나가고 있는데 예전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민법 자체가. 이 중개사가 중개사 민법이 실질적으로는 전체 민법이 들어가는 감옥 중에서 서열 3위 정도가 돼요. 우리 민법 전체 시험범위에서. 3위 정도가 되는데 단순히 암기해서 되는 문제가 안 되게 된 거죠.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27회, 31회, 32회. 권리금은 전련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 나오지 않는다. 연타로 세 번 나온 거. 그런 것도 단답형이지. 왜 권리금은 유치권이 나오지 않지? 그 이유는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전련성이 없기 때문에. 답을 애화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은 그 근거를 물어보는 형태가 돼버려서 그게 좀 약간 어려워진 형태가 됩니다.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를. 그 이유를. 그럼 외울 것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지금 이게 잠깐만 봐볼게요. 65페이지네요. 65페이지. 65페이지에 오면 마스터 북원에 있는 거. 잠깐 체크만 하고 갈게요. 유치권에서 가장 논점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성립요건하고 두 번째가 유치권제의 권리가 중요합니다. 하나 더 는다면 효과가 중요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데 유치권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100% 나오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법정담보물건 보인가요? 그럼 법정담보물건인가? 이 친구는 등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등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법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이 되지만 얘는 규정 자체가 뭐예요? 이무 규정이에요. 이무 규정이거든요. 이 친구는. 여기 있네. 이무 규정이기 때문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돼야 안 돼요? 이무 규정이다라고 하는 걸 물어볼 때 이무 규정인지 강행 규정을 물어볼 때 이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유치권일 때 이거 하나가 좀 중요하고 뉘앙스가 비슷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담보 책임이거든요. 그게 담보 책임이거든요. 담보 책임. 담보 책임. 그 매도인의 담보 책임. 570조 이하에 있는 건데 이 담보 책임은 전부 다 법정 책임이에요. 이것도 당사자 약속으로 책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책임입니다. 법정 책임이에요. 법으로 정한 거지 둘이 약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얘는 규정 자체가 이무 규정이에요. 이무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를 할 때 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책임을 지지 맙시다. 이렇게 약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책임이 안 나와요. 이무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권도 법정 담보물권이고 이무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이 되는 거죠. 뉘앙스가 좀 비슷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다음에 부동산 일부에도 당연히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 전부만 성립되는 게 아니라 일부도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유치권은요.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보일러 하나만 고쳐도 되잖아요. 방 한 칸만 고쳐도 되는 거니까. 밑에 1번. 유치권은 법정 담보 동그라미 치고 배제 특약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유효. 그런데 우린 지금 시험에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배제 특약이 가능한 건. 아, 이무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이유 자체가. 이렇게. 그럼 나중에 첨장에 가면 유치권은 이무 규정이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맞는 거지. 이게 내용 자체가. 그다음에 임대차가 되면 이걸 추론해 보는 거야.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피로비가 들어가거나 유익비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피로비, 유익비는 결련성 있는 거죠. 그럼 결련성 있다는 건 유치권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는데 계약을 할 때 원상복구를 했어요. 원상복구를 특약한 거죠. 그 원상복구를 약속했다는 것은 피로비나 유익비를 뭐예요? 포기해야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죠. 그럼 유치권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비용상환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비용상환청구권은 비용상환이 문제가 되는 게 어디 어디죠, 여러분들? 전세권에도 비용상환 나오죠. 지상권도 나오고 그다음에 임대차에 나오잖아요. 우리 민법에 나와 있는 비용상환청구권, 피로비, 유익비는 싹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싹 다? 이무 규정이에요. 싹 다. 응, 이무 규정이야. 이무 규정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만 이무 규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임대차도 이무 규정, 전세권도 이무 규정, 지상권도 이무 규정. 싹 다 이무 규정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굳이 애울 게 없어져 버리는 거지, 이런 것도. 그래서 만약에 원상복구를 약속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상복구 그럼 뭐예요? 이무 규정이기 때문에 비용상환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런 지문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성립요건. 1번에 타임 물건이어야 된다는 거 보이시죠? 타임 물건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들내미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들내미가 뭐가 있어요? 노트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고장이 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 아버지죠? 아버지가 누구한테 A.A. 센터에다가 이걸 좀 고쳐달라고 지금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이죠, 뭐. 그렇죠? 그럼 여기서 채무자가 누구예요, 채무자가? 채무자는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채무자, 돈 줘야 될 사람이 누구죠? 돈 줘야 될 사람이? 아버지죠. 둘이 계약을 맺었으니까 계약은 이렇게. 나중에 아들내미가 노트북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럼 A.A. 센터에서 돈 내놔, 5만 원 수리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아니거든. 그렇죠? 그럼 이 친구한테는 뭘 주장해요? 이 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지만 유치권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만약에 내가 집을 공사를 했어. 공사를 했는데 그 집이 경매가 된 거죠, 경매가. 그럼 낙찰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집 달라고 오는 거지. 그럼 나는 공사업자는 돈 줘. 돈 주면 내가 집 줄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나는 그 사람하고 계약한 적이 없거든. 그럼 낙찰자는 채무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야. 이 상황이거든. 같은 상황이거든. 그래서 그럼 이 사람한테는 뭐예요? 채무자한테는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유치권도 주장할 수 있고 비용 변제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개도 되지만 아들한테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까. 이해 되시죠? 뭐 이런 상황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 또 해볼까? 뉘앙스가. 집이 있어. 을이 누구예요? 임차인입니다. 그렇죠? 얘가 AS센터에다가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했었나봐. 와서 고쳤단 말이야. 그럼 이 AS센터 이 직원은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이거 비용 변제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돈을 안 줘.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온 거야. 집주인, 임대인. 나가. 내 집이야. 너 뭔데 내 집을 유치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요? 이 AS센터는 못 나가요? 하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 왜? 임대인하고 계약한 적이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자세히 알고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굳이 외울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그렇죠? 채무 변제는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아까 노트북이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들 거잖아요. 상관없죠? 그럼 채무자 거든 제3자 소유이든 상관없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입니다. 수급인의 비용이거든요. 여러분들 건물을 지을 때 수급자가 재료를 대는 경우가 있고 도급자가 재료를 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도급자가 재료를 대었습니다. 수급자가 공사를 완료한 거죠. 그럼 공사대금은 당연히 도급인이 줘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안 줘. 그럼 그 집을, 공산 집을 수급자가 유치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집이 누구 소유냐가 중요한 거예요. 도급인 소유면 유치권 행사가 되지만 만약에 수급인 소유가 돼버리면 수급인은 자기 집을 자기가 유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재료를 누가 댔느냐가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수급인이 비용을 댔어요. 그럼 이건 자기 물건이라고 보는 거야. 수급자의 물건. 그럼 수급자가 공사대금 못 받은 거죠? 그럼 유치권 행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와 반대로 뭐예요? 도급인이 비용을 댔단 말이에요. 도급인이 비용을 댔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돼야 안 돼요? 되죠. 공사대금 받기 위해서. 그러면 도급자가 재료를 댔냐? 수급자가 재료를 댔냐? 이해되시죠? 이 정도는. 그런데 현장에 갔더니 이렇게 나오네. 뭐라고 나오냐면 수급인이 재료를 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둘이 계약을 할 때에 이 목적물 건물이 건축되면 도급인에게 귀속을 시키자고 약속을 했나 봐요. 특약을 맺었나 보지? 그럼 재료는 누가 된 거예요? 지금 수급인이 됐는데 누구한테 소유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도급인이에요. 재료는 수급인이 된 겁니다. 그때 수급자가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유치권 성립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간단하게 도급인 재료, 수급인 재료 하면 됐지. 또 수급인 재료 됐다가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준다고 귀속한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렇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 이게 정답이에요. 도급인 재료는 귀속이잖아. 소유자가 누구야? 도급인지. 그럼 유치권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지. 그래서 재료는 수급인 됐다 하지만 약속으로 해서 도급인 소유로 귀속하기로 했잖아. 그럼 집이 누구 거야? 도급인 거지. 그럼 유치권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거 34일 때 기출이 됐던 건데 이게 뭐였냐면 토지에다가 다 봐요. 이것도 재밌는 거야. 이 판례도. 이 판례에 와야 됩니다. 지금 창틀, 창호. 이거 우리 시험에 세 번 나온 거예요. 방금 내가 이야기한 거. 준화관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런 거 나왔어요. 어떤 거였냐면 토지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갑이 여기다가 을에게 공사를 부탁한 거야. 건물을 지어달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터박이 공사만 한 거야. 터박이 공사만 한 거지. 기초만. 기초공사를 했는데 기초공사를 드려가지고 2천만 원에도 공사가 됐는데 건물이 됐어요? 꼭 멘트를 줬어. 건축이 됐나요? 건물은 아닌데. 기초공사만 한 거지. 그리고 이게 뭐예요? 공사가 중단이 된 거야. 지금 이 상황이죠. 그러면 이 친구는 2천만 원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이걸 2천만 원 받으려고 하니까 받으려고 하니까 여기 건물이 없잖아. 건물이 없잖아, 지금. 건물이 없으니까 유치권 행사가 돼, 안 돼. 안 되지. 물건이 없으니까. 이 친구가 생각한 게 뭐냐면 토지를 유치한 거야. 토지를 유치권을 가지고 한 거야. 이 친구가 소송을 제기한 거야. 야, 어떻게 건축 공사비를 받겠다고 토지를 유치하냐. 이 건축 공사비하고 토지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냐. 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사람을 승소시켜요. 이 갑을. 그래서 유치권 성입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건물이 없으니까 유치권은 안 되죠. 건물 자체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건축비하고 토지하고는 아무 결련성이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치권을 행사를 못하게 만든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처럼 보시면 토지 정착물에 불과한 구조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옆에다가 토지를 유치할 수 있느냐. 토지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안 된다. 그래서 두 개 판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시험에 냈어요. 34회 때. 그래서 올해는 나오기 좀 어렵지 않겠어요? 연타로 나오는 게 힘드니까. 이해는 됐죠? 자, 밑에 8례. 갑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신축공사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 이렇게 보이신가요? 그럼 누구 소유라는 거야? 수급인 소유. 그럼 수급자가 공사대금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 포인트죠. 이 수급인 소유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자, 여기 나왔네. 도급인에게 기속하기로 약속을 했네. 그럼 누구 거예요, 지금 이게? 도급인 거지. 그럼 수급자가 공사대금 못 받았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출된 거예요, 다. 이게.